경기도가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 신고로 시행되는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국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. 지자체와 국세청이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신고센터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군 관공서에 설치돼 총 56곳에서 운영됩니다. 경기도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센터 운영기간 동안 신고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민원을 분석하는 종합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.